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피부의학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줄기세포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세포가 다른 특징을 갖는 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분화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지닌 기본 세포를 말합니다. 줄기세포는 기본 세포인 만큼 모든 신체 부위에 존재하면서 각 부위별 세부 특성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전체 줄기세포의 공통적인 특성은 대표적으로 자기복제와 다분화가 있습니다. 다분화. 우선 자기복제를 통해선 다양한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잃지 않은 이 공통 특성의 세포를 무한대로 이렇게 재생산하면서 다분화라는 것을 통해서 피부나 근육이나 뼈 등 이 다양한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점이 이 줄기세포의 특징이자 활동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라는 말 어디서 근데 많이 들어는 보셨죠? 자, 이 줄기세포의 종류가 크게 첫 번째 배아줄기세포와 두 번째 성체줄기세포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선 배아줄기세포는 우리가 방송 같은 데서 이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여서 만들어진 단일세포인 수정란이 한 3, 4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가 됩니다. 배반포는 안쪽에 내세포괴라고 하는 이 세포덩어리들이 존재하면서 분열과 분할을 통해 생성되는 게 바로 배아로서 배아는 임신기간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로 형성되게 되고 이때 뇌세포 안에 있던 이 세포들은 피부나 뼈, 혈액, 심장 등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뱃속에 있는 이 열 달, 열 달의 기간을 거쳐서 아기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배아 안에 있는 이 뇌세포괴를 배반포로부터 분리한 뒤에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분화 과정이 없는 성태이지만 분화 가능성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세포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이처럼 배아줄기 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배아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선 배반포의 바깥쪽 세포를 파괴한 뒤에 내부 세포 덩어리만 모으는 방식으로 인한 의도적인 생명체 파괴 및 배아줄기 세포를 생성하기 위해선 인위적인 정자와 난자의 결합 등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배아줄기 세포의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역으로는 암세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양면성을 가지게 되면서 배아줄기 세포는 현재 이 한정적인 부분에서 연구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성체 줄기 세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체 줄기 세포는 신체의 각 조직에 소량씩 존재하는 특정 조직 구성 세포로 조직 성질에 따라서 골수 세포는 혈구 세포, 피부 줄기 세포는 피부로 분화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노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세포가 죽게 되면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죽은 세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배아줄기 세포가 신체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이 성체 줄기 세포는 신체의 유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체 줄기 세포의 장점은 배아줄기 세포의 불확실한 다분화로 인한 암세포 등의 악성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며 배아줄기 세포에서 존재하던 윤리적인 문제도 없는 만큼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나 치료에 사용되는 줄기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건강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줄기 세포 역시 뭘까요? 성체 줄기 세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 성체 줄기 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은 크게 첫 번째 골수, 두 번째 혈액, 세 번째 지방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골수를 추출하는 방식은 골반 쪽에 위치한 장골능의 골수 혈액 채취를 위한 바늘을 이렇게 주입을 해서 혈액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단시간에 성체 줄기 세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추출 과정에서 굉장히 통증이 좀 크고 추출량에 다소 제한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지방 추출 방식은 지방 흡입을 통해서 얻는 방식인데 이 역시 지방 흡입에 따른 통증과 시술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혈액 추출 방식은 주사를 통해 이 체열한 혈액 안에 있는 혈장과 줄기 세포를 얻는 방식으로 앞서 본 골수나 지방 대비 통증이 적고 간편하겠죠. 그래서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역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때 이렇게 추출되는 혈액에는 성체 줄기 세포 외에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성장 인자, 조직 손상 부위로 세포를 유도해서 치유를 돕는 SDF1 등의 혈액 재생 필수 세포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줄기 세포 치료에 대한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더셀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이 줄기 세포 시술 역시 바로 이 혈액 추출 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추출된 혈액은 식품의약처에서 인증받은 원심분리기 등의 전문 장비를 통해서 혈액을 주입하여 마지막 추출할 때까지 외부 공기에 노출이 안 되는 구조로 이 안정성을 확보한 성체 줄기 세포를 정밀하게 농축하여 사용을 합니다. 시술 종류는 추출된 줄기 세포를 우리가 수액과 믹스를 해서 정맥에 주사하는 정맥 주사 방식과 줄기 세포를 담은 주사기를 직접 얼굴에 주사하는 피부 주사, 저희 병원에서는 줄기 세포 동안 주사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놓는 두피 주사, 그리고 혈장 주사 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정맥 주사 방식은 피부 회복 차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신체의 전체적인 안티에이징과 면연력 강화, 피로회복, 상처 및 염증 개선, 감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은 직접 이 성체 줄기 세포가 표피 아래에 있는 이 진피층의 안으로 직접 저희가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정맥 주사 방식 대비 피부의 직접적인 효과, 즉 피부의 장벽의 강화, 그리고 피부의 면역의 강화, 콜라겐의 재생, 그리고 피부 톤의 개선, 그리고 탄력이나 주름 개선 등에 좀 더 피부에 포커스되어 있는 이러한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혈장 주사 역시 줄기 세포 추출 시 원심분리를 통해 나눠진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혈장 중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소판이 다수 함유된 혈장인 우리가 이걸 PRP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피부에 직접 주사하거나 도포를 함으로써 이마 주름이나 기미, 눈 밑 처짐, 색소침착 등의 완화 및 개선 그리고 이걸 탈모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또 모근이 약하거나 머리가 자주 빠져서 고민인 분들은 사실은 이 줄기 세포를 두피 주사로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서 이 두피의 모낭 세포와 두피 조직, 그리고 모세혈관의 재생과 탈모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술 방식의 고도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전문 의료진이 혈액 줄기 세포와 인체의 면역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다양한 질환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정확한 임상 데이터를 가진 더셀 피부과의 줄기 세포 치료를 통한다면 사실은 미용적인 것 개선 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같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 있는 경우 이러한 피부 질환의 개선 등을 통해서 피부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활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만큼 사실 줄기 세포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셀 피부과의 줄기 세포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줄기 세포 치료는 다양한 세포 구성을 신체에 재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활력 증진을 통해서 피부뿐 아니라 다양한 사실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줄기 세포 맞으러 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관절과 관련된 사실 정액과 질환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사실 연골의 마모도에 따른 인공관절 삽입술이 보편적이었다면 현재는 환자의 증상 및 케이스에 따라 줄기 세포를 통한 이 연골 재생을 유도해 자연 관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줄기 세포의 활용도는 더욱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며 피부에서도 이러한 줄기 세포를 정확하게 주입할 경우에는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쎄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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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